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유튜버인 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사역이 꽤 있어요 상담, 성경공부, 강의 등등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와 개신교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많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담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이단사입이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 마크를 달고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재정문제, 성문제, 교리문제 등등 그런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일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힘들다, 안타깝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감정들이 더 커지는 이유를 좀 스스로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사역을 하면서 제일 슬픈, 안타까운 순간이 있는데 그게 연달아서 계속 발생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상담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인데요 그럼 이사역을 하면서 슬펐던 순간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나 이렇게 힘들어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누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가장 안타깝죠 인력이나 재정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도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요 완전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단체나 믿고 있는 사상에 푹 빠져 있어서 도저히 어떤 말도 먹히지 않을 때 아니면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한국교회가 그런 예방을 잘하고 있는가? 저는 의문이에요 그냥 이단에 대해서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의 이단쌤이나 몇 번 하고 이단 대책하고 있다고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물론 그것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러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예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 정보를 안다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애초에 저기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이 들죠 두 번째는 나왔는데 다시 가거나 혹은 또 다른 이상한 곳으로 갔을 때 혹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굉장히 슬퍼요 탈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간다, 이상한 곳에 갔다, 신앙을 완전히 포기했다 너무 슬프죠 다시 가는 것은 결국 거기가 그리운 거거든요 교리가 그리울까요? 아니에요 관계가 그립죠 탈퇴 후 몸담고 회복할 곳이 없으면 그곳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알콜 중독자가 알콜을 끊었는데 다시 알콜을 집어드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바른미디어가 회복하는 과정을 더 잘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세 번째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큰 분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사약을 하면서 상상하기 힘든 차마 방송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가해를 가정이나 교회로부터 당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건강해야 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무너지고 결국 그로 인해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그런 분들은 회복을 해도 다시 갈 곳이 없는 공동체가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미 구독자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모두가 예방을 잘해서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 해로운 것에 미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서 돌아오는 족족 다 받아주고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일을 우리 바미 구독자님들과 함께 해나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